작업자 한 명씩 행정반으로 모이랍니다. 중성! 내가 어깝다. 뭐하냐? 작업자 나오라잖아. 작업? 내가? 야, 그럼 이쪽밖에 우리가 나가리? 광헌이 휴가 나갔으니까 네가 막낸 거 몰라? 나가. 광헌이 몫의 작업까지 다 떠맡아야 했기 때문이다. 인상을 펴라. 추세! 작업밖에 완료했습니다. 그래, 수고했다. 좀 쉬어. 충성! 각소대 취사지원 한 명씩 행정반으로 모이랍니다. 충성! 뭐하냐? 취사지원 나오라잖아. 충성! 고생했다, 고생했어. 쉬어, 쉬어. 어떻게 하냐? 충성! 각소대 울타리 보수자보다 한 명씩 행정반으로 모이랍니다. 여기 있다! 참...